원딜 할까 오랜만에? 오랜만에 원딜이나 좀 할까요? 아 제발 사람.. 사람 새끼 만났으면 좋겠다 듀오 진짜.. 오랜만에 원딜을 랭해서 당연히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서포터.. 다리.. 아 진짜 실화냐.. 아.. 아 진짜 이런 데 게임을 해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진짜 실화 진짜.. 진짜 이게 말이 되냐.. 뭐야 채팅이 연결이 안 됐다고? 어이 뭐 채팅을 못 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?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수압이야? 아 수압인가 보다 얘네 둘이 디오인가 보다 넵 아 이거 다 찌락이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버브야? 하.. 존나 스트레스 나는데 진짜.. 아 랭크만 돌리면 진짜 솔큐만 돌렸다 하면 이 지랄이야 솔큐만 돌렸다 하면은 동글그라마스 하.. 잠깐만 야수오 빅데이터 범죽 들어갑니다 골드 2거든요 아.. 야수오.. 오! 야수오 잘하는 친구야 코렉트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야수오가 평점이 2.5가 넘으면은 존나 잘한다고 했거든요? 2.99 야수오? 이거 믿어도 됩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코렉트의 빅데이터 야수오 2.99 이거 믿어도 됩니다 아니 코렉트는 믿으면 안 되는데 코렉트의 빅데이터는 믿어도 돼요 진짜 야수오 2.5가 넘잖아요? 어쩌면 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2.5 밑으로부터 뭔가 이상해 코렉트의 야수오 빅데이터를 믿어도 되네 진짜 힘을 천천히 시작해보자고 족팀에 한 명이 안 보이거든요 아 다시 하기 아이씨 아 왜? 저 맞는데? 야수오 2.99랑 만났는데 왜? 왜? 저걸 자 어? 뭐지? 이거야? 야수오 샌빠이 야수오 샌빠이 았 롤 입사주 오오옹 예스 브로이 믿어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?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믿어도 된다 그랬죠?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다 야수오 2.99 애 역시 균형의 수호자 이것이 바로 롤이다 롤 저 누구한테 배우냐 저거 저 딱 봐도 유칼 센파이한테 배운 것 같은데 이걸 들어오네 아 너무 방심했다 여기서 딱 콩내리네 미쳐 날뛰고 계시다고요?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? 뭐야? 괜찮아 괜찮아 이건 내 스킨샷이 조금 애매했어 제가 이제 6렙만 찍으면 게임 몰라요 1수 먹으려면 허락 맞아야 돼요 아우 자 아이 왜 못 잡으 아이 왜 왜 그래 내가 실수했다고 하자 이거는 이거 내가 좀 판단이 안 좋았어 뭐야 오프 아 아 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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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을 가했죠 어 승리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